냉동차라고 해서 저거 팔면 난리 납니다 저거 한 개예요 아 그래요? 하하하 냉동차라고 하면 냉동기나 탑이랑 다 보강을 해서 구조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냉동기가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요것만 보면 구조변경을 해주니까 그게 또 참 문제입니다 1톤 냉동이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? 급하게 냉동차가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잘 모르니까 그 제품은 뭐 싣고 다니셨어요? 마트일 하고 하다가 거의 택배 했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냉동기는 거의 안 쓰고 안 쓰신 거죠? 저게 냉동이 안 돼요 저 차가 한여름에 냉동기는 냉동기예요 냉동기가 달려 있는데 탑 자체가 택배차 탑이 얇은 거 본행이 절대 안 돼요 근데 제가 새벽에 학교 급식도 하고 했거든요 신선 제품은 가능하겠죠? 본도는 막 18도 20도까지 떨어져요 떨어지기 한여름에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고요?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타코를 제출하니까 네 일단 뭐 그래서 저는 아무 의심은 없이 그냥 아 이게 냉동차구나 이러고 했거든요 이런 택배차에다가 냉동기만 설치해놓고 개조한 거예요 등록증상에서 보면은 개조 구조변경을 한 거잖아요 법으로 좀 잘못된 건데 냉동차라고 하면 냉동기랑 탑이랑 다 보강을 해서 구조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탑 자체 재질은 보지는 않고 그냥 냉동기가 달려 있냐 안 달려 있냐 이것만 보고 구조변경을 해주니까 그게 또 참 문제입니다 냉동차라고 하고 저거 팔면 난리납니다 1개예요 아 그래요?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분노증이나 냉동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으로 간다고 하면 뭐 저기 하겠지만은 그거는 제가 차를 실제로 한번 보고 수리할 부분 있으면 거기서 감가가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몇 년식이었죠? 지금 18년식 18년식이면 윙바디로 바꾸실 거잖아요 네 이게 0달러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18년식 이상으로 윙바디 하시면 되는데 윙바디 하셔가지고 콜발이 하실 거예요? 지금도 저걸로 이제 하고 있어요 이번 달 한 8일부터인가 이제 했거든요 아 저걸로 콜발이? 네 어렵죠 근데 아 근데 이렇게 팔레트 두 개를 실으면 꺼내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카고도 뭐 보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새로 구매하신 윙바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는요? 어느 정도? 볼 게 차가 막 되게 좋아야 되고 이런 거는 크게 별로 관심은 없거든요 그냥 대기만 하고 그냥 하면 돼서 이 0달러부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에서 맞춰 산다고 하면은 18년에 24만km 담요 1350만km 네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제일 싸운 게 지금 현재 이 차량입니다 볼 수 있는 건가요? 아 봐야죠 이게 포터웨어 본고예요? 봉고요 아 본고요 네 차는 저희 옆에 주차장에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차가 없어요 벌써 사무실이고 차는 옆에 주차장에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모시고 가서 차 보여드릴 거예요 아 네 만약에 오늘 진행하신다 그러면은 이 차 1톤 냉동은 두고 가실 수 있는 거죠? 그래야 빨리 갈 수 있어요 어 그쵸 그쵸 네 두고 가시고 또 오늘 대중교통 이용하고 돌아가셔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대표차가 끝나면 제가 전화 드릴 거예요 그때 차 가시러 한번 오셔야 돼요 아 여기도 한 번 와야 돼요? 네 오시던지 아니면 탁승으로 받으시던지 그거야 그거는 뭐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일단은 둘 다 차는 여기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잘 보고 오셨어요? 네 네 고민은 차를 좀 바꿔야 될지 아니면은 그 고민인가요? 네 그쵸 그리고 차 출국 바꿔치기 하시면 네 출국 기간은 한 3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어쨌든 탁차로는 콜발은 못하세요? 네 답이 안 나오죠 제가 한 이번 주까지 좀 생각을 해보고 어 고민 충분히 해보세요 네 결정 내리시면 그때 저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아 네 서류까지 아예 만들어서 오시면은 수업하시니깐요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어 나도 좋은데 들어왔어요 ㅎㅎㅎㅎ ㅎㅎㅎㅎ 웃음 아 아 저 아 지금